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 오니언 여러분들 설치 환경 되셨으면 설치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언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오니언 다운로드 받았던 그 사이트 기터브 홈페이지에서 위키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키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 여러 사용법이나 인스톨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이 안에 이제 다 있겠죠 그래서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운영하신다면 이 페이지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오른쪽에 쭉 다운로드 인스톨도 했고 그 다음에 인스톨하기 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그 오픈소스 도구들 이런 도구들의 그런 구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 그런 기능하고 포함된 여러가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미지를 좀 더 더 키울까요 이렇게 키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접한 용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시큐티 오니오는요 구조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근데 지금은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는 관련된 걸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부분이 현재 보시면은 모든 로고들을 뭔가 이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뭔가 뿌려주고 있죠 예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얼라이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얘예요 앞에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로고들을 이제 확인을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줬던 화면이 하나가 있죠 얘 말고요 이 스코일이란 것은 이제 스노트 로고를 기반으로 한 그 패턴들을 여기다가 이제 분석하기 위한 특정한 룰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키바나라고 있습니다 키바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오픈소스 도구로 통합 로고 시스템이죠 통합 그 로그 분석에 대한 그런 로고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하게 나타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 서비스를 이제 키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키바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 통신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쪽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난 접속하겠다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서비스 계정 정보를 로그인하시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에이전시키리티 오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합 로그 시스템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ELK라는 오픈소스 도구가 이제 발표가 됐고 최근에 ELK라는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한번 그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됐다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들 좀 많이 표현을 하고 하실 건데 어 조금 부족합니다 확실히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요 키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사실 한 8기가 정도 이상 정도는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야 정상적으로 좀 동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저희들이 이제 패턴을 동작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턴을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이제 패턴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만 개 정도 저희가 닉토라는 것으로 그냥 돌렸을 뿐인데 약 한 2만 개 정도의 그러한 패턴들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스노트 룰 기반의 그런 패턴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HTTP 같은 거나 파일과 관련된 것도 DNS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룰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션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서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로고들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그 대시보드로 대시보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로고들도 있고요 앞으로 반영할 로고들도 있습니다 그 로고들이 나오면은 쌓이면은 여러분들은 이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면서 비주얼라이션 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로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로고들이 다양한 로고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스노트 로고들 중점 쪽으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로고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보면은 대충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잘 표현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고들만 골라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본 화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아까 제가 ELK, ELK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ELK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 어떤 것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사용자들이 인덱스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며 그래서 웹기반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 콘솔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CLI, GUI, 아니 CLI, GUI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기반으로 검색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 스택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로고 스택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로고 스택 기능들이 있어야만이 다양한 그런 서버나 그런 서비스에서 이 로고들을 수집을 해서 일렉트리 서치에 맞게 얘가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로고가 있으면은 로고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로고의 그 형태에 맞게 형태에 맞게 잘라가지고 이제 일렉트리 서치에 있는 것에 맞게 문법에 맞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키바나라는 것은 아까 비주얼레이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렉트리 서치에서 모아진 그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시보드나 이제 그래프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사용자는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뭐 이렇게 원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로컬에서도 볼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하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뭐 슬랙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그 프로젝트형 이러한 도구들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팀지거든요 팀지 뭐 이메일 그 다음에 슬랙 이런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인 겁니다 데이터들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공격을 했을 때는 스누트하고 수리카타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OSSEC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시스몬 오토런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PC들에서 발생하는 게 호스트 기반의 ID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네트워크 기반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트워크 IDS와 관련된 패턴들이고 이거는 호스트 기반의 IDS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 개인 PC들하고 서버에 남아있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웹 로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로그들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들 이런 여러 가지 로그인 정보와 관련된 로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는데 그 로그들을 이제 한쪽에다 끌고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각마다 에이전트 우리가 서버나 개인 PC들한테 설치를 합니다 그게 호스트 IDS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그들이 이제 위쪽으로 이 정보들에 의해서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이 로그 스택에 모이는 것들 보면은 이제 그 이 시큐티 오니온 쪽에서는요 이 로그와 관련된 그런 그 그 도구들이 있어요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후에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와하고 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들을 보면은 뭔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이게 다 제일 잘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가 있잖아요 그 고래같이 생긴 게 얘는 이제 도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커 가상 환경이라고 많이 요즘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MWare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VMWare 버추얼 머신하고 좀 다른 개념의 그런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하고 있는 그런 가상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이 도커라는 엔진에 의해서 이게 도커 이미지라는 뜻이고 도커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커 엔진이라는 것에 의해서 도커 컨테이너들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위에서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시큐티 오니언 같은 경우는 도커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스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컨테이너에서 동작하고 있고요 얘도 일렉트리 서치나 키바나 같은 경우에도 별도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그런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관련된 컨테이너만 교체를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 내에 호스트에다가 그냥 설치를 하면은 뭔가 버전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버전업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단위들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럼 얘만 나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얘만 띄어서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환경 설정하고 바로 올리셔가지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도커 컨테이너라는 환경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에서 도커, 쿠버네틱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뭔가 기술적으로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좋습니다 최근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 패턴 현재는 이제 공격을 실행시키는 네트워크 기반 IDS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공격 패턴들을 한 곳에서 모은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 다음에 키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레이션으로 보여준다 이게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뒤에 이제 스노트를 기반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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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